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62원이여 1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32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3원이여 7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20원이여 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41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3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여 67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31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원이여 8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61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9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54원이여 6원이여 4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35원이여 빼기를 6원이여 넣기를 41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7원이여 4원이여 8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32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76원이여 5원이여 6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42원이여 빼기를 42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60원이여 7원이여 4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41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7원이여 5원이여 5원이여 빼기를 75원이여 3원이여 7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7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1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96원이여 6원이여 6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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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